네, 종목 진단입니다. 외국인 기관 자금에 동시에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1.3%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저 PBR주가, 코스닥은 에코프로주가 이끌었던 상승세. 설날 연휴 앞두고 어떤 종목 보면 좋을지 이분 모시겠습니다. 이상웅 다울투자증권 영업분 차장 함께합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휴 동안 어디 가십니까? 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같이 서울을 지키는 걸로. 네, 그러면 리뷰부터 해볼 텐데요. 월요일 종목 진단 시간회 종목이었습니다. 우진앤팩. 1월 신규 상장주인데 어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3만 4,900원 전율 종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선 상한가까지 가면서 시황 변동에 대한 공식까지 요구를 받은 상태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선 그 큰 또 시가촌의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도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쪽과 동유럽을 중심으로 한 한수원의 원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진앤팩처럼 계측 제어 장비 시스템, 그러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정비 기술이나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너무 큰 상승, 급등에 대한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변동성은 당분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매수라기보다도 한번 오늘 공시에 대한 요구를 받았을 때 답변과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하고 대처하는 전략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네, 우진앤팩, 앞으로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시간 위에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들 특징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로봇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장 마감 후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레인보우 로봇틱스의 인수를 계획보다 앞당길 것이란 전망의 레인보우 로봇틱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이렌시스도 같은 로봇 테마 안에서 상한가 기록을 했습니다. LG화학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토스와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에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워트는 HBM 수요 급증에 따라서 주력 상품인 초정밀 온습도 제어 장비 공급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호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 공시하면서 정규장에 이어서 시간회에서도 올랐습니다. 이렇게 시간회에서 계약 체결 이슈부터 호실적 이슈로 오른 종목도 있는데요. 어떤 종목 보면 좋을까요? 차장님의 시간회 픽 어떤 종목일까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제가 항상 시간회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에 대한 실적 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분기의 첫 흑자 전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전에는 CX에 관련된 관련주로서 약간 테마적인 부분으로 주가가 움직였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 실적 주로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설계, IP 기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AI에 대한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자율주행, 보안 카메라, 여러 가지 엣지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술력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방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진다는 것 자체가 매출처가 다양해지고 또 결국은 이 부분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이런 분기의 첫 흑자를 이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추후에 봤을 때도 이제 AI, 플랫폼, IP로 활용한 시스템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재무적인 면에서 잠깐만 좀 본다고 한다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지금 이번에 4분기 때 첫 흑자 전환했지만 그전에는 적자였어요.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게 부채 비율이 100% 이하를 수준으로 내외를 하고 있거든요. 유불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1000% 가까운 부분을 연관으로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점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가 부채 현금성 자산도 많고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처럼 신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투자에 대한 돈이, 현금 자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의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흑자 전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투자 포인트 확인을 해봤습니다. 가격 전략 짚어주시죠. 1차적으로 목표주가는 2만 5천 원 좀 말씀드리고요. 3차적으로는 2만 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오늘 2만 5천 넘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좋습니다. 2만 5천 원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오늘 시장에서 오늘 신안지주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비롯해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있는데요. 증권사 전망치 최선미 아나운서가 정리합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들이 많은데요. 먼저 통신 3사 중 하나인 KT부터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5%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이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치고요. 콘텐츠 상각 비용의 증가, 또 자회사 광고 매출의 부진, 전반적인 영업 비용의 증가 등이 실적 악화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일동 제약 볼게요. 영업 손실이 23억 원으로 적자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직전 분교와 비교하면 크게 줄은 수치고요. 또 일각에서는 별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주력 품목의 매출이 성장하고 또 수익성 중심의 품목 재정비를 통해서 매출 총 이익률에서 개선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카카오 게임즈 볼 텐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44% 오를 것으로 예고가 됐는데, 시장 기대치는 밑돌 것으로 보고 있고요. 신작과 지역 확장 출시가 없었던 가운데 기존 게임들의 매출 감소세가 나타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쇼핑은 영업이익이 86% 오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컨센서스 상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할인점과 슈퍼사업부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하이마트의 비용 절감, 또 영화권의 매출 증가 등이 그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실적 발표 기업들 만나봤습니다. 실적 발표 기업 가운데 KT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6,498억 나왔습니다. 전년비 2.4%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보통주 자사주 취득 결정까지 함께 공시가 나온 상태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롯데쇼핑을 한번 봐야 될 텐데 앞서서 4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 1,700억대를 얘기했지만 지금 증권사들도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면서 2천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주가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예상치 2천억 이상까지 넘긴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런 상승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다만 2천억 이하에 앞서서 얘기했던 1,700억대, 1,800억대 나왔을 때는 주가가 약간 차익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수라기보다도 저는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 변동성을 확 체크하고 매수가 한 점 들어가게 낫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백화점 쪽 그리고 할인점 쪽에서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다 증가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커머스 그리고 하이마트 어떻게 보면 적자와 이거와 관련됐었던 기대 수익이 낮은 부분 같은 경우가 낮았었던 사업 부분이 이제 흑자라기보다도 특히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점포도 줄이고 여러 부분을 많이 노력을 했던 상황이고요. 또 이커머스 쪽 같은 경우에도 적자 폭이 줄이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올해 상반기 때도 기본적으로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롯데쇼핑도 그렇고 백화점 같은 경우에 거시적인 환경, 소비 추세를 좀 많이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떤 큰 거시적인 경제에 대한 부분이 바뀌지 않는다는 선에서는 실적이 우상향 회사 자체에서의 리뉴얼, 구조조정 이런 부분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저희 가격 접근도 확인해 볼까요?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종가로 예수 관점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영업이익이 2천억이 나왔을 때의 가정인데 만약에 그거에 대한 밑에 나왔을 때는 차이시 시리얼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작 발표 이후에 접근하기 맞고요. 오늘 그 가정을 한다면 어제 종가 9만 1,100원에서 매수를 하고 목표가 10만 원, 그리고 손절가 8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롯데쇼핑 가격 전략 확인했고 기대가 되는 차장님의 오늘장 공약주 어떤 종목일까요? 이노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노션은 현대차 그룹의 광고에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 정말 잘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노션 실적도 실적이지만 전반 기업들인가 형이 잘 가니까 아우가 잘 가는 모습이 지금 주가에 나타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하지만 이노션 작년 4분기 실적도 큰 폭의 흔들림이 없었던 상황이고 오히려 광고 경기가 작년에 굉장히 좀 안 좋았었는데 그걸 감안한다면 저는 이노션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 477억 선방했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그전에 어떤 해외 쪽 매출이 미국 쪽에 많이 집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유럽, 신흥국, 중국 같은 이쪽에서의 광고에 대한 해외 매출 금액이 점점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차 그룹 외에 비계열사의 광고까지도 직접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망은 괜찮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노션 가격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2만 5천 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자액가는 2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노션 목표가 2만 5천 원으로 제시됐습니다. 참고해봐 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